오랜만에 왔습니다! 우리 여기 출판을 한 번 꾸며볼까요? 보라색 봉투를 처음 봐나? 보라색 봉투를 생긴다 그렇습니다 초록색 봉휠도 처음 봐 주황색 봉휠도 있어 떠든 사람 떠든 사람 일주일 있어 떠든 사람이 반장 예빈 방금 뭐 적고 왔어요? 저는 야미야미 러브를 적고 왔습니다 야미야미 러브를 적고 나윤 언니 뭐 적었어요? 나는 보라색 하트랑 내 이름이랑 너 이름 내 이름 적었어요? 아니 나머지 이름 다 적고 내가 너 이름 적었어 나윤은 내 이름 적었네 큐 하나 더 적어볼까? 헤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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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적지 나는? 메리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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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잘 그렸지 너무 잘 그렸다 메리 여기다 적어볼까요? 메리 무슨 색을 적지? 메리 보라색 노란색 이거 이거 이 색? 이게 이 색이야 이게 이 색이고 보라 보라 연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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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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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 보이게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메리 메리 몸라 연보라 메리 몸라 연보라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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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메리 그럼 애플 맞아요 저 한 번 더 볼게요 연보라 썼어요 제가 근데 이거 하나 썼으니까 써도 될지 저기 연보라구나 아씨 아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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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